안녕하세요. 손해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생각이 깊다는 건 사려깊고 지혜로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비슷한 듯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말. 생각이 많다는, 번민이 많다는 뜻입니다.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될 생각들을 하느라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야 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흘러가기 마련이거든요. 나 혼자 애써 붙잡는다고 달라질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오늘은 내 마음 이용약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서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케이시 작가님의 책으로 이전에 이 작가님의 책을 읽어드렸는데 신작이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정말 내 마음에 이런 설명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책을 읽으며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아보시죠. 트램폴린과 모래주머니 요즘은 감정이 전부라는 생각이 든다. 생각도 감정의 하위 범주 같다. 감정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감정 조절하는 게 삶 전체를 드라이브하는 것이다. 이런 감정 조절은 벨브를 여는 것에 가까웠는데 벨브를 잠갔을 때는 높은 압력으로 인해 엉뚱하게 다른 구멍으로 스팀이 솟구쳤다. 댐 수위량을 넘어 원류하기도 했다. 제때 감정을 열지 못하면 늘 작은 일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것에 반복인 것이다. 지금껏 살면서 감정선들이 페로문처럼 흔적을 남겼다면 어떨까? 두려울 때 커브를 돌았을 테고 행복했을 때는 굵은 선으로 직선을 그었을 것이다. 공포에서 급정거하고 종종 유턴하고 역주행도 서슴지 않았을 것이다. 길이 끊긴 건 내가 나를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게 너 감정적이야 라고 말하던 시절이었을 것이다. 벨브를 열고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압력이 분산되고 댐이 넘치지 않는다. 흘러간 바다에 댐을 쌓을 수는 없지 않나. 다시 말해 표현해야 한다. 글이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무엇이든 표출해야 했다. 나쁜 감정을 놔두면 콜레스테롤처럼 혈관 흐름을 막아버렸다. 백원이든 혈관이든 막히면 손쓰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는 건 동일하다. 분노는 슬픔을 더해 울분이 된다. 타오르고 잠기고를 반복하며 갈기갈기 찢겨 사라진다. 거기에 억울, 공허가 더해지고 의문과 섞이면 한이 되고 병이 된다. 정크푸드를 넘어 독을 삼키는 것이다. 난 막연한 불안감이 들 때 끄적인다. 몰라서 두렵기 때문이다. 공포영화에서 서스펜스가 극대화되는 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두리번거릴 때였다.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트램폴린 위에서 한참 뛰게 만들다가 땅을 디뎠을 때의 묵직한 기분. 몸이 두 배로 무거워진 것 같았다. 그럴 때 이 불안이라는 녀석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마음으로 구체화하려고 쓴다.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해 떠도는 이 먼지같고 유령같은 마음을 종이 위에 붙들어 맨 후 펜을 돌돋기로 써서 쪼갠다. 매운맛이라고 해도 고추, 할라피뇨, 스리라차, 칠리소스, 와사비의 매운맛이 다른 것처럼 모두 달랐다. 제대로 봐야 한다. 생선 외에 칠리소스를 찍어 먹을 수는 없지 않나. 난 내게 온 녀석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펜을 뚝딱거리며 천천히 응시했다. 얼핏 보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다가오지 말라고 겁주지만 실제로는 손가락 그림자 정도로 하잘 것 없었다. 엄마에게 혼나서 악플단 초등학생처럼 실체는 생각보다 작았다. 글쓰기는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사자같은 무서운 기억을 우리 안에 가두는 역할을 했다. 몇 번은 우리 안에 가둔 사자를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이내 관심이 끊긴다. 별 볼일 없는 모습을 들키자 수줍어 몸을 숨긴 녀석은 굶주려 뼈만 앙상했기 때문이다. 우리를 만드는 방법론은 없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다. 때로는 밖에서 하지 못하는 욕을 쓰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되니 잘 은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출한 감정은 쓰는 행위 자체로 쓸모를 다했으니 잘 폐기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펜과 종이를 이용해서 쓰는 행위였다. 이메일은 금물이다. 데이터가 남는다. 글을 끄적이며 알았다. 내 글씨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요즘은 휴대폰과 컴퓨터로 글을 써서 글씨체를 볼 기회가 적다. 기껏해야 메모 정도. 괴발개발 폰트지만 내게 최적화된 멋진 폰트다. 우리는 대체로 느린 것에 낭만이 있다고 느낀다. 휴대폰과 컴퓨터로 빠르게 치던 것과는 달리 펜으로 느리게 쓰자 나와 포옹하는 것만 같았다. 내 심장 박동과 어울리는 속도였다. 그렇게 글쓰기는 불안을 가두는 우리가 됐고 경계가 생기자 곧 길이 됐다. 이 주체할 수 없는 가벼운 마음을 만끽하고 싶어 밖으로 나갔다. 주위를 살피고 사람이 없을 때 전력 질주한다. 모래주머니 차고 운동하다 벗어버린 가벼운 기분은 뛸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씻는다. 내 불안은 배수관으로 쪼르르 빠지는 소리와 함께 싹 날아간다. 불안은 불에 타거나 매립하는 쓰레기가 아니라 더운 물에 잘 녹는 기름때였다. 안개 뒤에 숨은 괴물인 줄 알았지만 고작 먼지였다. 열불 터지는 분노도 불안과 비슷한 성질이었다. 물 청소로 해결할 수 있었다. 오직 물만이 메마른 나를 촉촉해 타는 나를 끌 수 있었다. 거기에 바람을 더하면 웬만한 녀석은 쉽게 날려보낼 수 있었다. 펜으로 종이에 글을 쓰는 것과 대지의 발자국을 찢는 것은 결국 같았다. 나만 아는 흔적이었다. 불안을 손으로 한 번 꾹, 발로 한 번 더 밟아준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했을 때는 더 큰 시너지를 냈다. 불안은 늘 실체와는 거리가 멀었고 과장과 비약의 달인, 확증 편향의 달인이었다. 감정을 바로 판단한다는 것은 감정을 느낀 당시의 나, 미래의 나,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웠다. 섣부른 판단이었고 추측만으로 진실을 규정하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반드시 미래의 다른 나와의 합의가 있어야 했다. 대체로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불쑥 찾아오는 감정은 벼랑 끝 전술밖에 없는 듯이 몰아붙이는 터라 달래는 기술이 필요했다. 이때는 당장 결판 내려는 압박에서 벗어나 최대한 지연 전술을 펼친다. 당장 감정평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최소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같이 감정할 때처럼 일주일 정도는 두고 보는 것이 옳다. 감정은 부동산 감정보다 더 어려우니까. 또한 협상은 내용보다 태도가 우선이다. 그러니 감정이 북받쳐서 꽥꽥 씩씩거리며 달려들면 기다리자. 차분히 대화할 태도가 갖춰졌을 때 대화하는 게 맞다. 다시 트램폴린 위에서 나를 들었떠놨떠 할 때는 노하우가 있으니 예전처럼 두렵지 않다. 어, 불청객이 왔구나. 왔던 수챗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다시 볼펜을 똑딱거리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불안이 슬슬 꽁무니 뺀다. 그럴 때 한 번의 공격 후 밖에다 내다버린다. 개인적 경험에 따라 글쓰기와 산책, 달리기라고 했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운동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을 테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다. 각자의 마음 이용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를 만들어 안전한 사파리를 관람해야지 생존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사자를 이길 수도 없다. 지면 먹이가 되니 불공정한 싸움이다. 애초에 싸우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데 실체가 있는 불안이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방법을 찾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령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준비하는 게 최고다. 실체에 있는 불안을 미루면 반드시 지연이자가 붙어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건 막연한 안개 같은 불안이라 이 녀석을 떼어놓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위장술에 능하다 보니 불안은 다른 형태. 이를테면 후회나 자책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모든 책임을 내게 지우려는 것이었다. 그럴 때는 열심히 나를 변호해야 한다. 변호의 기술은 마음에 코딩 한 줄이면 충분하고 뒤에서 더 다루겠다. 행동요령 침착하게 눈을 보고 등을 보이지 않는다. 절대로 접근하거나 먹이를 주지 않는다. 큰 소리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흐른다. 흐른다는 건 사이에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 큰 강이 흐르기도 했고 가로막힌 공사장이 있기도 했다. 사랑과 질투가 흐렀고 물리적 거리가 멀어도 그리움이라는 거대한 강이 바다가 흘렀다. 3분짜리 음악에도 인트로와 아웃트로 사이 벌스, 브릿지, 프리코러스, 코러스가 있다. 2시간짜리 영화야 말해 못하나. 계속 구간 반복만 하면 고장난 스피커, 고철 덩어리 신세다. 하루를 나눠도 아침과 밤 사이 많은 일들이 있다. 나와 하늘 사이에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탄생과 죽음 사이 삶이 있다. 어떤 삶이 중요한지 여부를 떠나 삶 자체가 중요했다. 어떤 이는 사람들과 연결을 해제하고 먼 바다로 나가 자기 몸에 상처를 내 침몰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바닥에 닿지도 않고 영원히 가라앉으며 세지는 수압을 감당하기만 할 뿐이었다. 질식사 대신 외로움에 의한 무연고를 택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더해 괴로움이라는 납덩이를 안고 가라앉았다.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책을 구명튜브로 던져줄 것이다. 홀로 책 읽는 사람을 보고 외롭다고 하겠나 고독하다고 하겠나 나와의 관계만이 옳다. 혼자 낚시나 서핑을 하는 사람, 꽃 가꾸는 사람도 고독하지도 외롭지도 않다. 고립되지도 않았다. 나와 책 사이의 몰입이, 나와 바다 사이의 물고기, 나와 파도 사이의 기대, 나와 꽃 사이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 육지와 섬 사이가 가까우면 물은 소용돌이 치며 빨라졌다. 먼 바다의 고요한 바다는 정체되어 있는 것만 같지만 흐른다. 끝없는 대항은 영원한 것 같아도 대륙과 대륙 사이를 흘렀다. 바다가 영원한 줄 알았던 사람들은 바다가 끝인 줄 알았다. 건너편에 다른 대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야 비로소 대항의 시대가 열렸다. 모든 것은 흐른다는 결론에 닿자 마음이 편해졌다. 내 앞에 고통이 흐른다면 맞은편에 다른 게 있다고 믿는다. 무엇을 발견할지는 모른다. 침몰하지 않는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이다. 난 어디 있나 흐름을 타고 있나 표류하고 있나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주저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만이 중요하다. 대체로 고통 건너 진통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흘렀는지 이제야 한다. 사랑이 있었다. 사이에 흐르는 게 있다는 것은 인생관을 크게 바꿨다. 그래도 만약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 거치에게 흐른다면 고개를 돌려 다른 경로로 가겠다. 내가 가려는 길은 직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최단거리보다 적정거리고 그 경로는 내가 선택하니까. 어른이 되면 무뎌질 줄 알았다. 덤덤해질 줄 알았는데 더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넓어진 세계만큼 더 많은 슬픔과 기쁨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소한 이야기에도 쉽게 감정을 이입했다. 백가지의 슬픔은 천가지의 슬픔으로 늘었고 그 폭과 깊이를 측량할 수 있을 만큼 나도 넓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만큼 나를 이해하는 폭은 넓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정작 나와 친해지는 데는 소홀했다. 남을 이해하듯 나를 이해했어야 했다. 나를 이해하는 것은 해체였고 남에게 위임하는 건 붕괴였다. 내가 쌓은 감정들은 내가 해체해야 했는데 가끔은 붕괴되기도 했다. 남의 평가에 매달린 결과였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화제가 잇따랐다. 이제는 첨탑을 높게 쌓기보다 넓은 폭으로 넓혀 구조적인 안정성과 많은 감정을 수용하며 살아야겠다. 그렇다면 답은 세모다. 아랫단을 탄탄히 하겠다. 아플수록 웃었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닌데 아파서 그런 건데 어른도 아프다. 어쩌면 통증이 더 넓고 깊게 박히는 것 같다. 불안은 음식 쓰레기 불안은 썩은 이를 뽑는 것처럼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머리를 자르고 손톱, 발톱을 자르는 것처럼 다듬는 것이었다. 난 긴 손톱으로 머리 감다가 피보는 일이 다반사였다. 잡초도 비슷하다. 별수 없이 꾸준히 뽑는다. 그렇게 자를 건 자르고 뽑을 건 뽑으면서 산다. 머리를 자르고 왁싱으로 다 뽑았다고 해도 계속 자란다. 털도 털 나름인 게 눈썹을 왁싱하지는 않는다. 속눈썹은 미세먼지를 보호하지 않나. 최소한의 불안은 갖고 사는 것이라고 털로 증명한다. 그러니 눈썹을 문신하고 그리는 것이다. 털을 관리하는 것처럼 불안을 관리하자. 덥수룩해지면 전문가를 찾아가자. 마음에 드는 헤어 디자이너와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고 여러 번 옮겨다니는 수고는 필요하다.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 악물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말하는 적어도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은 숨어 있었다. 머리가 왜 이래요? 라고 따지는 경우는 못 봤다. 설령 있다고 해도 바로 서비스해 주실 것이다. 마음에 안 들면 그 미장원은 안 가면 그만이다. 머리에 잘 맞는 샴푸도 약도 찾아야 한다. 내게 잘 맞는 게 있다. 그걸 찾지 못하면 계속 엉망인 머리로 스트레스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집안일을 하면서 항상 신기하게 느끼는 게 먼지의 존재다. 두 달 정도 집을 비우기에 앞서 깨끗이 청소하고 이불 빨래까지 했다. 두 달을 꽉 채운 후 집에 갔을 때 얇은 빗줄기에 먼지가 둥둥 떠다니는 게 보였다. 앉을 수 있는 곳마다 온통 먼지가 쌓였다. 대체 어디서 어떻게 소리소문도 없이 집을 장악해버렸을까? 굴뚝이 있어 집에 먼지가 드나드는 것도 아닌데도 수북했다. 다시 먼지를 닦아내며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해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처럼 나도 모르는 곳에 먼지가 수북이 쌓였을 거로 생각하니 아찔해졌다. 털이나 약은 전문가를 찾아야겠지만 청소 정도는 내가 해야 했다. 이 출처도 물을 먼지를 닦고 나를 닦아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튿날 산으로 갔다. 강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깨끗하기로 정평이 난 강도 하류에서는 모래톱을 뱉어놨다. 깨끗하게 산다고 한들 정말 깨끗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한 발씩 위로 내딛었다. 산에 있을 때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했다. 바닥이 훤히 보이는 깨끗한 계곡물이 성난 황소처럼 광분하며 달려들었다. 그렇게 한바탕한 뒤 산 정상을 찍으면 내 안의 불안이 땀과 함께 배출된 기분이다. 마침 바람이 땀과 불안을 멀리 흩날려버리는 기분까지 상쾌하다. 가만히 숨을 고르며 기억 창고에서 행복한 기억을 꺼낸다. 예전에 나는 행복하면 이어 불안했다. 비누처럼 쓸수록 줄어드는 소모품인 줄 알았다. 행복 다음에는 불행한 일이 닥칠 것만 같았다. 내 것 같지 않은 마치 훔친 물건을 가진 것처럼 조마조마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소멸하거나 감가상각되지 않는 데다 인플레이션 영향도 받지 않는 금이었다. 볼수록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안전자산이었다. 다음번엔 여자친구를 기필코 설득해서 어떻게든 같이 오고야 말겠다고 마음 먹으며 직구진 미소를 낸다. 풍광이 멋진 곳을 보면 머물고 싶고 나아가 살고 싶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도 같은 생각을 했다. 마음을 두고 싶은 곳과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흡족하다. 남김없이 배출하는 기분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쾌변의 기쁨보다 크다. 다 태우지 못한 찌꺼기는 아쉬움이었다. 숙변이었고 독이 됐다. 마치 공장에서 완전 연소되지 않은 찌꺼기가 있을 때는 수증기 대신 독성 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마음이든 음식이든 찌꺼기를 남기면 독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끔한 기분이라면 내가 남긴 독성을 누군가가 혹은 어딘가가 처리했다는 의미다. 그 누군가와 어딘가에 감사한 마음을 남긴다. 나와 자연 가족 친구 의사 헤어디자이너 네일아티스트 환경미화원 모두의 합작이었다. 음식 쓰레기는 틈틈이 버려야 한다. 플라스틱 종이는 재활용 분리수거해야 한다. 불안과 우울은 음식 쓰레기다. 기쁨과 행복은 재활용되는 자원이다. 여러 번 재활용할수록 나와 지구를 살린다. 다 비우고 돌아온 집 냉동실 안에 든 음식 쓰레기가 유독 눈에 거슬렸다. 내 불안덩어리처럼 보였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실수로 밖에 놔두면 금세 파리가 들끓었는데 동물 다큐를 볼 때마다 항상 거슬리는 게 파리 녀석이다. 이것들은 상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 인간도 동물이니 크게 다를 바 없다. 심리적으로 약한 상태일 때 파리들이 꼬인다. 난 늦은 밤 지체 없이 음식 쓰레기를 내다 버렸다. 소중한 것들은 왜 소중하지 않아 보일까? 소중한 것들은 소중하지 않아 보이는 가면을 썼다. 대체로 잊기 쉬운 것들이었다. 왜 소중한 건 소중하지 않아 보이는 가면을 썼을까? 오래되고 낡은 옷처럼 숨어 있을까? 울지도 떼쓰지도 않고 빨리 철든 아이처럼 묵묵하다. 환경에 빨리 적응한 조숙한 아이를 어른이라 할 수 있나? 속깊은 아이가 눈치 먹으며 클 동안 나는 커가는 모습도 놓쳤다. 내 관심을 받은 건 싸구려 물건에 그쳤다. 마음이 폐허가 됐을 때나 재발견되는 소중한 것들 이사할 때야 보이는 소중했던 물건처럼 큰일이 있어야만 빼꼼히 고개 내밀었다. 소중한 것들의 쓰임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데 오롯이 나만 변했다. 유통기한이 표기되지도 않았다. 고급 치즈처럼 다뤄야 했는데 잡굴인 줄 알고 오래 쳐박아뒀다.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쉬어버리기도 하는데 이는 나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됐다. 진정 중요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보이기로 물민 약속이라도 한 것일까 지나온 많은 특별한 날은 별 기억이 없다. 사소한 잡담을 주고받다가 웃겼던 기억 웃긴 사진 우연히 찾은 맛집 잠든 얼굴 둘만 공유하는 약간 굴욕적인 순간들이 불현듯 튀어나온다. 특별한 날짜보다 장소와 감정이 묶인 기억이 저장되고 나머지는 자동 캐시 삭제됐다. 저기서 울었잖아. 첫 데이트 때 20km 넘게 걷다가 저기서 쉬었잖아. 첫 데이트 때 20km 이상 걸었던 기억이 선연하다. 학창 시절의 추억을 모두 바닥에 흩뿌리면 큰 상을 받거나 수학여행 이라는 이벤트보다는 일상의 순간들이 더 반짝 인다. 학교에 가장 먼저 갔는데 창문을 넘어오는 새벽바람. 그 바람에 흩날리는 커튼과 고요한 순간. 가끔 일탈도 저지르던 때가 떠오른다. 어릴 때의 기억도 그렇다. 아빠와 목욕탕에 갔던 순간. 오르막길 오를 때 손을 잡아서 편하게 올랐던 순간처럼 나만 알 것만 같은 사소한 순간들. 함께 나눈 말보다 침묵의 순간 표정도 아른하다. 아마 뇌는 추억을 기껏해야 360픽셀 저화질로 저장하는 것 같다. 오래된 영상 데이터처럼 노이즈가 잔뜩 꼈지만 화질은 문제될 거 없었다. 어느새 비디오 테이프는 사진 한 장으로 압축됐다. 그 감정과 향기는 흐리지 않았고 잔향이 계속 남아 주변을 맴돈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아야 해. 어떤 말은 내게 닿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주에서 빛이 가장 빠르다지만 가장 느린 건 진정한 충고와 조언이었다. 입에서 출발한 비싸고 귀한 어떤 조언은 10년도 넘게 근처에서 부유하다 가슴팍에 닿았다. 왜 그땐 몰랐을까 모른 척 했던 건 아니었을까 어쩌면 나도 속일 만큼의 정교한 핑계로 점철된 삶이었다. 소중하다고 여긴 것들을 잃고 난 후에 깨달아도 늦었다. 그래서 그래서 애써 10년 내가 지금의 나를 돌아본다고 생각하며 살기로 한다. 최단 거리보다 최적 거리로 가 지난 10여 년의 일상은 정신없이 바쁜 일 속에서 급하게 먹다 체한 것 같다. 속이 쓰리다. 젊음의 시간은 아무래도 술 같다. 술에 취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날뛰었다. 자신감과 가능성에 취해 눈이 가려진 것을 두고 청춘이라 포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가깝다 깨고 나서야 엉망인 흔적을 치운다 흐릿하게나마 몸서리치게 만드는 지난밤의 불안전한 조각들 칼날처럼 차가운 물을 들이켜 어제의 어설프고 초라했던 기억을 뺀다 머쓱한 얼굴을 감싸지는 동시에 후회가 고통스럽게 몰려온다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지우지 못해 덮어두는 방편을 두고 누가 청춘이라 미워하던가 자극적인 것에만 가중점을 뒀다 의미 없는 것에 굳이 의미를 붙여서 힘들어한 것도 나였다 그 사이 의미 있는 것은 기아와 방임, 이중고를 겪었다 특별함을 쫓으며 일상의 지루함을 멀리한 시간의 베일을 벗자 어느새 눈가에 주름진 얼굴이 멋쩍게 드러났다 어색한 얼굴로 말한다 지루함의 축적이 특별함을 이긴다고 일상의 작고 잦은 행복이 호화로운 휴가보다 낫다고 그렇게 삶의 끝자락에서 느낀 건 일상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였다 술에서 깨고서야 느끼는 젊음의 숙취였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의 끝자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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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의 끝자락에서